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매출을 상승시키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점 매출을 상승시키는 요소를 알아보면 비용, 관리와 메뉴 관리 등의 몇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만나게 되고 관리가 되면 상승하게 됩니다. 매출만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주먹구구식의 운영으로는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출이 낮은 음식점은 가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과 겹치는 이야기지만, 비싼 재료로 인해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손님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 관리는 요원합니다. 주간, 월간 목표액을 책정하면 좋은데요. 1년을 알맞게 나눠 이벤트를 열고, 마케팅에 집중해 목표에 근접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령 소바집에서 햄메밀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 평소보다는 더 많은 손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가을만 되면 앉아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절적 플러스 요인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 차근차근 매출 상승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좋을 텐데요. 돈을 받지 않고 시간을 할애해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또 사례를 하고 얻은 정보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정보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로 위장한 광고의 홍수로 진짜를 가려내기도 힘든 와중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글을 읽는 속도를 높이고 나에게 맞는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회가 변하는데 나만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 시즌 이벤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노하우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보세요. 햄메밀 시즌도 가을 한철입니다. 집이나 본인의 가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던 분들은 한철만 사용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잘 모셔두었다 재사용하게 되죠. 배너와 포스터 수십 장으로 몇백만 원의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점포의 모습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식당은 항상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구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의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매우 익숙한 거리를 걷고 매번 다니는 길로 다닐 건데요. 생전 주의로 눈길 한 번 주지 않다가 폐업한 점포에서 실내 공사를 할 때나 고개를 돌리지 뻔한 그림에는 가던 길을 재촉합니다. 폭우가 오는 낮에는 간판도 켜보세요. 식당 차폭 등을 켜주는 거죠. 도심 속 사람들은 대자연의 웅장한 모습에 환호하고 예쁜 꽃에 카메라를 들이대는데요.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만들고 유리창에 반짝이 소품을 다는 이유도 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배너와 포스터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너의 원단을 바꾸고 포스터를 코팅하거나 액자로 돌렸으며 매년 점포에 얼굴을 생생하게 바꾸고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눈에 띄는 것도 중요한데요. 과거보다는 많이 희석되었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을 위한 계획을 설계하고 대충이라도 목표 매출액을 예상해 실행해야 합니다. 음식점 유리창이나 입구는 TV와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재방송만 하는 TV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 바뀌는 화면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이 알찬 메뉴가 손님들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한다고 돈이 많이 들까요?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니 돈 버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음식점의 입구가 지저분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본인의 점포와 비슷한 곳들을 인터넷에서 찾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